이대로의 슈퍼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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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M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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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의 슈퍼 파워 김영철의 파워 FFM 큐티, 러블리, 프리티, 뷰티풀, 퍼펙트, 스윗, 어메이징 영어 단어가 다 외우기 힘들다면 그냥 소주연으로 외워주세요. 귀엽다라는 단어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사람 힐링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외쳐주세요. 이모! 이모 여기! 소주연! 사랑은 한 잔에 소주 같다고 할까? 사랑은 한 잔에 소주연! 보는 라디오 키셨나요? 너튜브에서 철파엠 계정 치시고 저희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엽다는 단어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2주 전에 엄청난 화제 속에 종영한 SBS 드라마 낭만 덕토 김사부2에서 아름쌤으로 열어냈던 배우죠. 배우 소주연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아서 보는 라디오로 손까지 흔들어주시는 이 센스 보십시오. 노재현 씨가 수많은 게스트가 나와도 응원은 했지만 철업디가 부러워 본 적은 흠 없었어. 그런데 오늘은 정말 부럽네요. 아름쌤 때문에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제가 너무 아름쌤을 좋아해서요.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지금 싸움을 만드는 지금 유발자예요. 그러게요. 본의 아니게 너무 죄송하게 되었네요. 제가. 지금 라디오 나가서 죄송합니다부터. 그러니까 지금 6471번님도 주연언니 때문에 또 전쟁 났다면서요. 기어 워. 워. 기어 워. 사실 라디오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배우예요. SBS 라디오국은 첫 방문이죠. 네네네. 딱 처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낭만 덕토 김사부니까 당연히 나오셨겠지 했는데 안 나오셨고요. 어때요 라디오는? TV 스튜디오랑 좀 다르죠? 저는 김양철 선배님이 제 앞에 계신 게 너무 신기해요. 왜왜? 아름다운 옷을 아름답게 입고 계시고.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지금 드라마. 너무 신기하면서 미안한 게 내가 김민재가 아니어서 되게 미안하고 그래요. 은탁쌤이 아니라서. 그런데 오늘 초대석 타이틀이 이모 여기 쏘주연이거든요. 이름 때문에 진짜 많이 듣는 얘기죠. 네. 본명이에요 근데? 네 본명이에요. 주연. 제 사촌 누나가 주연이라서 사실 저는 더 반갑고. 그러면 이름 때문에 뭐 별의별 얘기 본명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들어봤어요? 이제 성인 되고 나서는 소주 잘 마시냐. 못 마신다 그러면 이름이 소주연인데 왜 소주를 못 마시냐. 약간 여러. 약간 삐딱하게 질문을 남기도 있죠.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소주 얘기는 오늘 그래서 퀴즈도 냈거든요. 맥주연 아니고 소주연. 낭만 닥터 김사부투가 끝난 지 제가 아까 2주 전이라고 했는데 이제 2주 조금 넘었나요? 네. 드라마에서 맡았던 아름쌤에서는 좀 벗어났어요? 아름이는 제가 정말 사람 소주연으로서 너무 이상향인 캐릭터라서 함께 할 거예요. 이제는 끝까지 배우면서 갈 거예요. 아름이를. 근데 또 아름은 버리고 또 다른 작품도 만나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건 또 그쵸. 작품을 하면서는 이제 그 친구가 돼야 하지만 이제 사람 소주연으로서는 아름이랑 함께 하고 싶어요. 아름이랑 함께. 최고 시청은 27.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엄청난 화제작이었는데. 그러면 진짜 소주연의 인생작으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인정하시고. 솔직히 어떻게 인기를 실감하세요?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보니까 실감하는 거 같고. 잘나가니까 불러주는 거 같고. 그거 그렇게 가지만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드라마 할 때는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너무 바쁘시고 그래서 오히려 끝나고 조심스럽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오늘도 라디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많이 부르실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이 4년 차였죠. 윤아름으로 열연을 했는데. 우선 낭만 닥터 김사부투 아름쌤의 명장면부터 듣고 와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리는데 입안이 헐 정도로 당분지수가 폭발이거든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제가 외치면 컷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힐링이 필요하다면 외쳐주세요. 이모! 여기 소지야! 소지야! 여기 소지야! 가지 말라고 잡으면 집착처럼 보일 거고. 그런 척 안 잡으면 진짜로 떠나가 버릴 것 같아서 걱정되고. 그래서요. 그럼 나도 전문의 자격증 붙었다고 대답할게요. 여기 계속 있을지 아님 본원으로 돌아갈지. 꼭 이렇게 밀당을 하더라. 그러게요. 내 밀당이 이상하게 은탁쌤한테만 먹히더라. 앞으로 아름씨한테 더 잘생긴 남친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너의 힘들었었던 이 하루 더. 은탁쌤한 배우 김민재씨와의 신들이었는데요. 두 씬 전부 달달지수 폭발이었죠. 철가로 우리 이지영님이 선주인님 많은 분들이 꼭 이 질문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두 장면 모두 마지막에 아름쌤이 부끄러운 듯이 웃으면서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웃음은 아름쌤 웃음이 아니라 소주연의 찐 웃음이었다? 맞나요? 맞습니다. 이제 은탁이랑 저랑 둘 다 찐 웃음이었어요. 그게 들어가서 방송 보면서도 굉장히 놀랐었어요. 이걸 써주셨구나 하면서. 아 진짜로요? 네. 실제로 웃으시네요. 네. 좀 빙빙. 어떻게. 민망할 때. 어머. 진짜 지금 드라마랑 그냥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러운 폭발이 그 대사. 네. 내 밀당이 이상하게 은탁쌤한테만 먹히더라.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달달하게 다시 한 번 이거 가능할까요? 네. 응. 영철 선배님을 보면서. 내 밀당이 이상하게 영철 선배님한테만 먹히더라. 오늘 8시 23분에 저 라디오를 맞춰도 되나요? 와우. 진짜 뭐. 와. 더워. 나 얼굴 시뻘게 졌어. 나도요. 0119번님이 이거 아침부터 너무 달달한 거 아닌가요? 네 말이요. 한문지 씨가 주연언니 보조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팬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장면도 우리가 듣고 왔겠다. 소주연이라는 배우의 매력을 알게 해준 낭만닥덕 김사부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스피드 대답을 알아볼 거예요. 이거 준비되셨나요? 네. 웃기면 웃어주셔도 되고요. 빠르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NG를 제일 많이 내서 기억에 남는 대사는? 방금 나온 거. 저 NG를 많이 냈군요. 자 그리고 같이 출연했던 배우들이랑 사적으로 자주 모인다고 하는데 연기 말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각자 고민 얘기. 김사부 찍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얘기. 오. 그리고 실제로 연애를 한다면 네 사람 중에 어떤 스타일을 좋은지 골라주세요. 먼저 안효섭 씨가 연기한 친데레 매력남 서쌤. 김민재 씨가 연기한 사랑할 땐 솔직 담배 직진남 은탁쌤. 신동 씨가 연기한 다정다감 달달 슈가보이 뼈쌤. 한석규 씨가 연기한 배울 거 백만 개. 존경하게 만드는 김사부쌤. 이 중에 누구 고르시겠습니까? 은탁쌤 고르겠습니다. 괜히 한 것 같아. 결국 은탁쌤은 고르셨네요. 아니 근데 기억에 남는 아까 대사료 그거 꼽았죠? 내 밀당이 이상하게 은탁쌤한테 막 먹히더라. 이게 NG가 많이 났어요? 굉장히 많이 났어요. 서로 그런 간질간질거리는 대사들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그게 너무 억울하러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은탁이 볼 때 은탁이가 눈을 감아주더라고요. 서로 눈 안 쳐다보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찍을 때는? 네네네. 얼굴에 서로 너무 빨개지고 자꾸 웃음이 나고 그래서 그 웃음을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러신가 봐요. 저 웃음. 그리고 배우들이 같이 모여서 본다면서요. 저 보니까 보라언니 집에서 설날 때 보고 인터뷰 있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저께도 보고 진짜? 네. 언니들 집에 가면서 밥도 먹고 방송도 보고 자주 보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 고민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네네. 인생 얘기도 하고. 사실 이거 아침에 한다고 들으라고 했는데 언니들한테 아무도 지금 안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보라언니한테 얘기했어요? 네. 아 진짜? 보라씨 들으면 문자 주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검색 퀴즈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초록색 검색창에 소주연 이미 검색을 하고 계시나요? 세 글자를 치면요. 인물 정보 간단한 프로필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키가 눈에 띕니다. 아담하고 러블리한 소주연 씨의 키는 몇 센티미터일까요?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철가루들의 힘으로 소주연 검색어 1위도 만들어주시고 퀴즈 정답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몇 분 추첨해서 뷰티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박재근 씨가 저는 은탁 선생님하고 결혼하는 장면까지 보고 싶어요. 투머치인가요? 이렇게. 시즌 3에서 오 시즌 3까지 그렇죠. 낭만덕터 김사부 투친이가 3까지 있더라고요. 영광검색어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최우진 씨가 웃음이 너무 매력적이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매력은 4부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마치고요. 4부 같이 가있을게요. 소주연 검색해주시고요. 퀴즈 많이 보내주세요. Stay tuned and don't go anywhere. 아침에 파워 FMO 10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화기 잔인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Power FM good for you 힐링이란 단어의 정의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회복되는 것으로써 치유라고도 함 힘들고 지치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누우세요. 불금에 만나는 귀염뽀짝 세상 큐티한 여배우와 함께라면 장담컨대 제대로 치유됩니다. 힐링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외쳐주세요. 이모 여기 소주연 김영철의 포화 FM 금요일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요일이라 들뜨기도 하지만 한 주간 쌓였던 피로도 지금 최고로 올라와 있을 텐데 오늘은 여기서 누우시면 됩니다. 귀엽다라는 말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바로 이분이죠. 낭만 닥터 김사부트의 아름쌤 배우 소주연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큐티하게 또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배우 소주연입니다. 2303번님이 주연씨의 아버님 백수시죠? 주연씨 같은 딸 두고는 매일 출근을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해. 귀여워. 문자들도 또 귀엽죠. 우리 찰가루 분들이. 지금 여러분 고릴라 접속하시면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철파엠 계정 검색하시고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 이제 앞서 내드렸던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초록색 검색창에 소주연 세 글자를 치면요. 인물 정보고 간단한 프로필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키가 눈에 띄죠. 아담하고 러블리한 소주연씨의 키는 몇 cm일까요? 정답은 주연씨가 발표해 주실 겁니다. 157입니다. 157cm가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정다희씨 문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했죠? 157cm요? 언니 저랑 키가 같네요. 저는 키 물어보면 170 안 돼요 라고 대답해요. 저도 때때로 이렇게 해요. 170 조금 안 된다고. 장도연씨보다 키 작아요. 이렇게 하면 쓸 수 있겠네요. 8349번님은? 157cm 주연씨 어머 웃음소리가 꼭 전도연 선배님 같아요. 여튼 아침 출근길에 상큼하네요. 오 요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기분이 그쵸. 전도연 선배님은 성태야 어 어 어 어 이쪽이고 스타카토인데 우리 주연씨는 스타카토 아니고 그냥 공식이 없죠죠? 네. 네. 막 웃겨서 웃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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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확인해주시고 아담한 키가 소진현씨의 매력을 훨씬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어 어 어 미스코리아가 될거에요. 했는데 미스코리아는 키 작으면 못해 어 그걸 듣고 접었어요. 미스코리아는 바로 접었어요? 초등학교 때? 네. 충격을 받고 어 그때는 접었어요. 어 아 진짜로요? 아니 근데 초등학교 때 모르잖아요. 키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전부잖아요. 그 세상이 전부잖아요. 선생님의 말이고 엄마의 말이고 막 아 그렇죠. 어 그러면 초등학생 소진현이 처음 경험한 나름 절망이었겠네요. 그쵸. 키 때문에 안돼. 네.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네. 어 그러면 난 배우가 되겠다 생각한거에요? 아니요. 저는 이제 학창시절 때 꿈도 미래도 가치관도 없이 그냥 살면 사는구나 이러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럼 배우가 된게 꿈이 아니었고 그러면 취미삼아 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네. 그것도 그냥 올린거였어요? 네네. 그냥 사진 찍히는걸 좋아해가지고 아 사진 찍히는게 좋았는데 거기서 사실 끼가 좀 있긴 있네요. 그랬나봐요. 그러면 이제 모델로 시작한거에요? 네네. 맞아요. 그게 어떤 사진이었어요? 그게 그냥 제 일상 사진이었는데 그거를 저희 회사가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2017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네. 여러분 이제 데뷔 4년차인데 데뷔가 CF잖아요. 네. 이게 가그렉 CF였죠. 박보영씨와 함께 찍었던건데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 찍은 후에 아마 많이들 알아봤을 거예요. 가그렉을 입에 이렇게 물고 음.. 대사를 하죠? 네. 네. 그 기억 한번 되살려서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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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진짜 보르나도 보셔야 돼요. 진짜 쥐는 저는 하라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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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소주연씨의 매력이 빠지셨네요. 지금 이제 검색창 4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고요. 쭉쭉쭉 검색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큐티하고 또 재밌게 된 소주연씨가 배우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아.. 진짜 데뷔는 신이 한 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꼭 배우를 해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담긴 드라마 장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 장면 듣는 것만으로도 기한 폭발이라 힐링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자 힐링을 준비하시고 제가 외치면 컷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힐링이 필요하다면 외쳐주세요 이모 여기 소주야 동글동글 왕감자 대홍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묻다 묻겠지요 이야하 감자 감자 왕감자 정말 정말 좋아요 묻다 묻겠지요 부장님 제가 이 말짱한 정신을 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아 저거 내일이래 제발 저 이름 좀 그만 부르세요 와 이 지금 두 장면 모두가 술 취한 연기였죠 실제로는 술 잘 못 먹는다면서요 네 요새 좀 늘려가려고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주장이 어떻게 돼요 맥주로 치면 한 캔 소주로 치면 두세 잔 어머 어머 진짜 연기자다 연기자 아니 이렇게 취해본 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와 아까 회식자리에서 노래 부르는 게 이게 대홍단 감자였죠 이게 지금 회식자리 버전으로 라이브 공식 가능할까요? 어머 아침이라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수호님이 으아 으아 너무 귀엽잖아요 불러져 불러져 하겠습니다 1 2 3 4 동글동글 왕감자 태홍단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다 묻겠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올라가요 아침이라 가수가 아닌데도 이렇게 라이브를 해주셨습니다 안 올라가는데도 해주셨는데요 와 소주연씨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허윤화씨가 초록창 1위 오예 사랑스러운 소주연 배우니 1위에 오르는 귀염을 토하셨습니다 이거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소주연씨한테 배워보자 술 취한 연기톤 요거 술을 여러분 못 드시는 분인데 소주 두세 잔밖에 못 드시는 분이에요 연기인데 한번 아까 들려줄 수 있어요? 부장님한테 했던 거? 어... 똑같이 해볼게요 원래는 이제 부장님 제가 이 말짱한 정신일 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건데 이제 술이 취했어요 그죠? 레디 자 조용! 부장님 연기 액션! 부장님 제가 이 말짱한 정신일 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와... 오늘 혹시 진짜 뭐 맥주 한 끼를 하고 오신 건 아니죠? 와... 지금 와 진짜... 근데 실제 아까 우리 대홍단 감자를 불러주셨는데 실제 애창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죠? 네... 유자차 네... 저는 앵콜 요청 금지 그걸 좋아하거든요 안 돼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근데 유자차... 나 유자차 잘 모를 것 같아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불러줘 불러줘 짧게 짧게 이것도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지구 아칩니다 바닥에 남은 차가운 껍질에 뜨거운 눈물을 부어 그만큼 달콤하지는 않지만 울지 않을 수 있어 와 진짜 여러분 뭐 술 취한 노래 그냥 노래 매력이 넘나들면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준협님이 너무 귀엽습니다 누님... 김수연님이 4살 아들이랑 같이 듣는데 대홍단 감자 듣고 아들이 막 웃어요 네 살이 듣게도 뭔가 지금 사운드가 웃긴가봐요 웃긴가봐요 김창윤씨 문자 한번 보실래요? 오늘 귀여워서 좀 여기에 눕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들 힐링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소주연씨 연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힐링을 했다면 배우 소주연에게 힐링을 주는 건 뭔지도 이건 좀 들어봐야 되겠죠 사실 취미가 아까 술 못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차 마시기라면서요 네 어떤 차 좋아해요? 저도 차 좋아하거든요 아니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노래를 너무 막 부른 것 같아서 아니요 너무 잘했어요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너무 잘하셨고요 아직 이제 데뷔 4년 차니까 막 그렇게 또 신경 쓰이나봐요 지금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차 어떤 차 좋아하세요? 차는 다 좋아하는데 월그레이 이런 거 다? 그런 중국 차 종류를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고 소화도 또 잘 되고 네 맞아요 차를 마시면 좀 이렇게 좀 침착해지나요? 네 침착해지고 상대방이랑 대화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수다도 떨고 네 네 맞아요 우리 보라언니하고 또 고민 얘기도 하고 네 제가 보라언니한테 최근에 차 입덕을 시켰거든요 보라언니? 보라언니 내서 둘이 차를 자주 마셔요 보라언니 지금 문자 와서 라디오 든다고?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이참 어쨌든 여러분은 우리 보는 라디오 보라로 보고 있고요 네 채우디씨가 귀가 넘갔죠 자신감을 가져요 소주연 배우님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지금 자신 있게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자 그리고 요거 어때요? 아무 노래 챌린지 요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한 번씩 하고 나면 또 힐링이 되죠 스트레스 풀리고 아 뭐 재밌었어요 하면서 김민재 씨를 함께 했던 거 네 네 이게 사실 그 영상이 이렇게 화제가 될 줄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전혀 그럼 따로 연습을 한 거예요? 아 그게 제가 그 우연히 그 영상을 접한 뒤에 민재 대기실에 거의 쳐들어가서 갑자기 쳤어요 민재가 이거 귀엽다고 찍어서 올리자 그래서 연습해서 이제 올린 거죠 아 그럼 또 극 중에서는 실 때는 또 민재야 그럴게요? 아니면 은탁쌤 그렇게? 어 현장에서는 은탁아라고 불렀고 지금은 민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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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리고 드라마 종방영 때도 요걸 앵콜로 추셨고요 그죠? 네 갑자기 노래가 나와서 안 출 수가 없었어요 오 그렇죠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 철가루들이 해주실 게 있는데 아무 노래 챌린지처럼 소주연 씨가 해봤으면 좋겠다는 챌린지 소주연 씨 이거 한번 해봐요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하여 소주연 챌린지 뭐 애교 노래 연기 어떤 것이든 다 좋죠? 좋습니다 네 3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100원 자 무료 고릴라 게시판 활짝 열어놨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는 동안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술 취한 연기라 아까 술 취했을 때 그 노래 대홍단 감자 요건 했으니까 또 어떤 노래 들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이 노래를 또 안 들을 수가 없죠 아마 이 노래 나오면 우리 소주연 씨가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뭔지 노래 알 것 같죠? 네 너무 알 것 같은데요 네 뭘 것 같네요 이거 아닐까요? 어 아닌데 임창정이 소주 한 잔 준비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Just kidding 지코의 아무 노래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ta do 급한 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게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n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 더 아무 노래 나 일단 틀어 아무렴 때 있어 버링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자 윤서 씨가 다재다능 소주연 귀염뽀짝하다 자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대 47분 9초 지나가고 있네요 자 우리 철가루들 소주연 챌린지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쭉쭉 볼게요 우리 유지혜 님이요 러블리하고 깜찍한 아름쌤 분노 연기 가능하신가요? 아 분노 연기 챌린지에 영화 해바라기 김내원씨 대사 한번 도전해봅시다 와 소름, 슬픔, 분노를 모두 담아서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는데 이거 아시죠? 네 알죠 이거는 한번 큐 아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이거 모르겠어요 아 이게 아니 또 원래 이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또 너무 코믹이죠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럼 이거 어때요? 비슷한 시기에 SBS에서 방송했던 스토브리그의 박은빈씨 대사 사실 요 드라마를 보진 못해서 선은 니가 넘어서라는게 잘 모르겠는데 화 내는 거겠죠? 그럼 일단 원본부터 한번 저희들이 들어볼까요? 이거 준비되어 있었나요? 네 컴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은 니가 넘었어 큐 선은 니가 넘었어 와 선은 니가 넘었어 다 웃음이야 다 웃음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선은 니가 넘었어 어머 아 진짜 너무 선 넘었죠 Too much 자 아직은 서름 슬픈 분노는 아닌 것 같고 기억 못짝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러블리77님이 카메라에 향해서 깨물아트 해두시면 안 돼요 소주현씨의 깨물아트 영원히 짤로 저장할 거예요 자 저장 준비하시고 깨물아트 챌린지 고고고 아 여러분 소리 하는 거 들렸나요? 응 이야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인별그램 아이디로 우리 송1616 님도 보내주셨어요 소주현 배우님 알람 챌린지 해주세요 철가루들이 7시에 벌떡 일어나서 철파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달달하고 귀염뽀짝한 목소리로 철가루들 일어나 7시야 같이 철파임 듣자 요거 외쳐주세요 바로 녹음해서 알람으로 사용할게요 녹음 준비하시고요 레디 액션 철가루들 일어나 7시야 같이 철파임 듣자 오 일어날 것 같애 소주현 챌린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0502번님이 소주현씨 귀싱꿈꽃도 이거 한번 해 줄 수 있나요? 늘 응원합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아 이거 되게 오랜만이네요. 해본 적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본 적은 있어요. 귀신 꿈꽃도 아 뭐 크고 빠지 아 진짜? 아니야 본인이 안 쑥스러워야 돼요. 너무나 좋은데 지금? 귀신 꿈꽃도 오히려 담백하게 그렇죠? 오버하지 않고 주민식 씨는 아기 상어 해주세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 귀여운 뚜루루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마무리까지 최현영 씨가 주연 씨 달래라 하니에 하니도 좀 닮았어요. 아주 화가 난 듯 두고 보라는 듯 나엘이 나쁜 기집애 욕 한번 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요. 나엘이 나쁜 기집애 이것도 표독스럽게 나엘이 나쁜 기집애 왜 이렇게 내가 표독스럽고 그런 걸 내가 하죠? 되게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못된 걸 하고 싶어가지고 자 이제 시간이 못 이렇게 됐습니다. 소개되신 분들 모두 선물 챙겨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소주연 씨와 끝인사 준비하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 소주연 씨 함께했습니다. 7702번 님이 주연 시대 때문에 흰색 곱창밴드 다시 유행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곱창밴드죠? 네 맞아요. 사실 이거는 꽤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아이템이고 네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저도 해봤어요. 소주연 밴드로 그죠? 어 주연 밴드 9393번 님은 대체 뭐지? 이 귀여운 생명체는 이 세상 귀여움이 아닙니다. 아빠 정답! 저세상 귀여움! 저세상 귀여움! 전 저세상 텐션! 모영준 씨가 철파엘 나오는 게스트분들은 다 왜 이렇게 힐링을 시켜주나요? 진짜 보라를 안 킬 수가 없었어. 보라 씨 아직 문자 안 왔죠? 안 왔어요. 보라 씨는 대체 무슨 죄야? 언니 자나 봐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이게 생방송 라디오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네요. 그래서 그 매력이 다 나왔죠. 시키시면 안 할 수도 없고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땀도 많이 나지만 너무 색다른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또 나오고 싶어요. 또 나와준대요. 또 나올 그날을 계약하면서 오늘 끄이서 함께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자 소준 양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치대는 쉐어로우 영철이랑 지연이는 이제 쉐어로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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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